루기존 루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삼성에서 새로 출시한 제품인데요 거의 실버폰으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영상지원이나 모네타 기능 은행 업무 다 가능하시고 기본적으로 200만 화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팀웹이 지원이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다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블루투스 외장 메모리 다 가능하시고 제일 중요한 장점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50대 60대인데 부모님들 두고 계신 분들이 번호가 상당히 크게 나오다 보니까 실버폰으로 많이들 구입을 하세요 실버폰으로 많이들 구입을 하세요 ar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